퇴근하다. 먹어줘. 나랑 만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야? 음.. 글쎄.. 너무 많아서.. 너는? 그럼 우리 텔레카시 게임 할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좋아. 하나, 둘, 셋. 타면 얘기하는 거다. 하나, 둘, 셋. 타면 얘기하고. 하나, 둘, 셋. 여동석이요. 우리 텔레카시 펑인데? 그러게. 아.. 옛날 사무실 생각난다. 나 맨날 야근했는데. 근데 일도 없었으면서 왜 맨날 야근을 써? 그냥.. 내 저 사무실에 와서 좋았어. 밤마다 네가 싸우는 도착도 너무 맛있어. 내 돈 벌어다 줄 줄 알았더니 첫 달 수입이 부작 58만원. 도시락 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아니 뭐.. 그래도 내 이름 세 개 집 명패 안 봐도 기분 좋았다며. 좋았지. 세상에서 내 남편이 제일 멋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